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매일 사용하고 있는 닥터레이디 밸런스 힐링젤, 닥터레이디 락토 밸런스 케어 워실을 소개해드릴게요. 닥터레이디 밸런스 힐링젤은 Y존 피부를 케어하는 Y존 전용 수딩젤인데요. 피부에 적합한 약산성으로 만들어졌고, 향료가 아닌 고급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으며 제형은 부드럽고 촉촉해요. 민감한 Y존에 사용하는 만큼 천연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제수 대신 유효 성분으로만 꽉꽉 채워 병풀이 40% 들어가서 높은 성분에서 오는 보습력과 케어력이 매우 좋은 마사지 젤 겸 수딩젤입니다. 어깨, 종아리 등 전신 마사지에도 좋은데요. 덧발라도 밀리거나 잔여물이 남지 않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피부 케어에도 좋고 보습 관리에도 좋아서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락토 밸런스 케어 워시는 멀티케어 올인원 워시인데요. 어린아이부터 얼음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 피부에 닿는 만큼 성분들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니 화학성분이나 자극적인 계면활성제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는데요. 락토 밸런스 케어 워시는 화학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간 제품이기에 화학계면활성제의 단점이나 무서움이 없어서 얼굴, 바디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포인트예요. 천연성분 바탕의 비건 약산성 제품이며 향료가 아닌 고급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어요. 너무 묽지 않고 풍성한 거품이 부드럽고 촉촉해요. 달달한 향기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향이에요. 딸이랑 같이 매일 사용하다 보니 꽤 많이 썼는데요. 제가 써도 좋고 아이가 써도 순해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적당량을 덜어 모발,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바디에도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헤어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올인원 워시로 적합해요. 천연성분 바탕의 비건 약산성 제품이며 향료가 아닌 고급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닥터레이디 락토 밸런스 케어 워시로 아이 모닝 세안이나 아이 목욕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분인데도 사용 후 촉촉함이 남아있어서 씻길 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레시틴의 촉촉함으로 극강의 보습감과 편안함이 있는데요. 피부 케어와 동시에 수분 보호력을 뛰어나게 도와줍니다. 비건 및 천연성분을 바탕으로 한 여성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레이디에서 만든 밸런스 힐링젤 락토 밸런스 케어 워시 추천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